반갑습니다.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. 2020년 6월 18일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20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번 소재는 정해진 일상에 안주하기보다는 삶에서 모험을 시도해라. 그래서 Try Adventure in Your Life. 레덜렛 뭐 보다? Resting On, 안주하다 뜻이죠. Your Daily Routine, 일상의 루틴이라고 잡아봤고요.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이런 건 보통 모의고사에 잘 안 등장하는데 이번에 또 등장했네요. 자 우리는 All 모두 삽입으로 들어갔고요. 자 우리는 모두 Have Set 해왔다. 자 그래서 Set은 세워왔다. Set, Set, Set 3단 변화의 PP로 썼어요. 과거분사.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의 PP로 들어갔고 현재 완료의 용법으로는 여기서 안정화하는데 현재 완료의 계속정법이에요. 그래서 적어놓으면 현재 완료의 계속까지 적어놓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Set, Patterns를 만들어왔다. 자 뭐 패턴을 삶에서. 그래서 뭐냐면 좀 정형형화 시켜왔다. 좀 어려운 단어로. 자 정형형화 시키다. 이런 표현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우리는 좋아하는데 To Label, 이름 짓는 것을. 여기서 나오죠. 패턴을 만드는 건 이름을 짓는데 우리 스스로. 자 As 뭐로서? 이것으로서. 혹은 저것으로서. 홍길동으로서. 개똥이로서.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We였어요. 다시 R 들어갑니다. 복수. 그래서 아까 Like의 복수. 여기서도 R도 복수. 자 우리는 Are Quite는 꽤. 그래서 Proud of. 자랑스러워하는데 우리의 의견들에. 그리고 믿음들에. 내가 이 정도야. 한단 말이죠. 자 우리는 모두 똑같이 썼어요. 자 Like 좋아하는데 To Read하는 것을. 읽는 것을. 자 특정한 신문들을. 특정한 신문이란 말은 내가 선호하는 이런 뜻이겠죠. 자 그리고 여기서 To가 생략되고 이제 계속 똑같이 가는데 To Watch하는 것을 좋아해요. 자 그럼 보는 것을.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들을. 자 우리는 좋아하는데 To 또 생략되고요. Go to the same이에요. 똑같은 종류의 Shops. 가게를 가요. 자 에브리타임 매번. 자 우리는 또 좋아하는데 Like To 생각됐고요. 자 동사원형 마지막 4번 나왔죠. 자 먹는데. 자 음식의 종류인데. 어떤 음식? That suits. 맞는. 내 입맛에 맞는 우리에게. 맨날 먹는 것만 먹는단 말이죠. 한 개 더 나오네. 자 그리고 우리는 Like To Wear. 좋아해요. 입는 것인데. 또 또 same이에요. 똑같은 타입의.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단 말이죠. 오브 클로즈 옷에. 자 All. 자 and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은. 이러한 것은 요약하자면은 똑같이 하는 거 괜찮아. It's fine해. 자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 제기. 이제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지만 뒤통수 때리죠. 자 만약에 우리가 Cut Off. Cut Off인데 잘라내다 단전시키다 뜻이요. 우리 스스로를 차단시킨다면. 자 From 모든 다른 가능성들로부터. 자 우리는 Become Boring. 지루해지고 Rigid. 완고해지고 Hardened. 딱딱해진다. 약간 뭐 경직된다. 움츠리게 된다. 뭐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. 자 그리고 Thus. 그러므로 결론은 Likely To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동사원형으로 Get Knocked. 지치게 되어져요. 자 About Be 조금. 완전 아니고 조금. 자 너는 Have To 두 의무를 나타내고. 조동사 동사원형. 봐야돼. 삶을. As는 다객의 로서. 자 시리즈인데 모험의 연속으로서. 모험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. 정형화된 게 아니죠.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죠. 맞죠? 계속 변화가 있고 약간 다이나믹하죠. 자 모험으로서 봐야되고. 자 It's or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는 단수 취급. 자 각각의 모험이란 것은 여기까지 잡고 바로 A 잡고요. 자 It's 기점으로 B 잡고요. 우리 동격의 보호예요. 자 이것은 기회인데. 또 이렇게 기회 나왔을 때 형용사용법으로 어떤 기회? Have Fun 할 기회. 자 그래서 재미를 가지. 그 다음 또 두 번째 형용사용법. 어떤 기회? Run 할 기회. 무언가를 배울 기회. 그 다음 또. 자 무언가를 탐험할 기회. 세 개를. 무언가가 아니죠. 에서는. 자 기회인데 또 형용사용법으로 세 개를 탐험할. 자 그 다음 네 번째도 여기서도. 자 기회인데 확장시킬. 너의 셀클은 뭐해서 뭐. 셀클 활동한다 그러잖아. 뭐 같은 영역에 있는 같은 클럽 부서원이라고 그러죠. 친구의 영역을 확장시키고. 자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형용사용법은 어떤 기회? 경험할 기회. 그 다음 여섯 번째 형용사용법은 넓히기회. 너의 호라이즌. 뭐 호라이즌은 뭐 수평선이니까. 그래서 지평을. 자 아까는 뭐 비슷하죠. 영역을 확장시킨다. 비슷한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 형용사용법을 여섯 개나 나열한 건 처음 봤습니다. 자 대단해요 맞죠. 자 그 다음 셔링 다운 투 어드벤처까지. 셧다운은 멈추다 뜻이죠 우리. 몸을 멈춘다는 것은. 다른 말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. 자 동명사가 주어니까 민즈의 S 잡고요. 의미하는데 정확하게. 자 부사가. 자 정확하게 의미하는데. 이렇게 앞에 나오는 민즈를 동사수식 해주고요. 자 의미하다는 타동사니까. 됐자리 절로서 목적으로 들어가서 뭐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갔겠죠. 자 됐 뒤에는 주어 동사로 너가 셧다운 멈췄다는 것을. 그러면 뭐예요?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 자 그래서 이 두 구조. 자 너가 삶을 봐야 되는데 연속의 몸으로써. 자 그리고 몸을 멈추는 것은 너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.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몸하라는 거꾸로 반대로 쓴 거죠. 자 윗글 소재 다시 보시면은 20번. 자 정해진 일상에 안주하기보다 뭐해라. 삶에서 도전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